어떤 놈이 제일 한심한 놈이라고? 돈 없는데 착한 놈! 나 너랑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. 내가 직업이 없어서 그래? 나 치과의사야. 3억입니다. 이 정도면 도란 양 보내줄 수 있는지요? 너 잘 만났다 이 키즈니! 딸이 재벌집에 시집하는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? 어디 가서 전해? 내가 알고 싶은 건 김 비서 친부모가 어떤 분들이신지. 제 친부모님이요? 엄마 혹시 돈 달라는 얘기했어요? 우리 도란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.